안녕하세요. 저희는 뮤지컬 죽음과 소녀팀의 작가 김유정, 작곡가 강하님입니다. 뮤지컬 죽음과 소녀는요. 당시에 무명 작곡가였던 프란츠 슈베르트를 다룬 뮤지컬이고요. 슈베르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을 하고 비로소 자신의 음악의 의미를 죽기 직전에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뮤지컬입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고민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새롭게 해주신 조언들도 있었는데 그 점들이 저희가 앞으로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테이블 리딩을 하면서 이 작품이 가진 매력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이고 또 반면에 반드시 고쳐야 할 단점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느낄 수 있었던 기회여서 너무 감사한 기회였고요. 그리고 생각으로만 했던 대사와 이런 감정들을 직접 배우님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받고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전달받고서는 이 작품은 무엇이고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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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고 장점은